오늘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병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회당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그 회당 가는 도중에 시몬 베드로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들어갔더니 장모님이 딴 때 같으면 마주로 나오고 그럴 텐데 그냥 심한 열병에 알아서 누워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네. 예수님이 오셔서 좀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까이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열이 뻘뻘 끓는 열병이에요. 그 열병이라는 것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분명한 병에 대한 진단명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에도 이 불명열이라는 것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열병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대신에 열병을 뭐라고 했습니까? 꾸지졌다. 이 열병을 향하여 꾸지졌다. 그랬더니 그 열병이 떠났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의학도로서 어떻게 이 열병을 꾸짖으면 이게 떠날 수 있는가. 처음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의학도로서 매우 충격적인 이러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병을 추방하고 꾸짖고 마치 인격자로서 하나의 어떤 사람을 대하듯이 아니면 나쁜 악한자를 대하듯이 귀신을 쫓아내듯이 열병을 쫓아내니까 열병이 떠났다라. 그리고 즉석에서 고침을 받은 것. 그래서 즉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병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적이 있습니다. 이 병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병이라는 것은 모든 만병이 다 그 스트레스가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너무 과로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직장의 상사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또 집안에서 서로 부부간에 좀 부부싸움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뭐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회적인 그러한 스트레스가 맞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의 자율신경 조화를 상실하게 되고 균형을 상실하게 되고 그로말미암아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불균형, 면역기능의 저하 또한 혈액순환, 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기능이 떨어져서 폐렴이나 이러한 감염성 질환이 잘 생길 수가 있고 또한 면역기능이 떨어져서 암에 걸리게 되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에는 단순한 어떠한 감정적인 대인관계에서 오는 과로에서 오는 그러한 사회적 스트레스나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스트레스. 이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하면 너무 추워도 동성애에 걸리잖아요. 추우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죠? 또한 너무 더우면 그냥 얼마나 잠 못자고 힘든 밤을 지내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물리적인 스트레스, 환경적인 스트레스,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또한 미세먼지에서 오는 또 진동, 소리로 인한 그러한 스트레스가 물리적인 스트레스에 속하고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똑같은 그러한 자율신경의 조화가 상실되고 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활성산소, 그 전자가 하나가 부족한 그 활성산소가 불안정한 활성산소들이 돌아다니면서 전자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혈관이 그냥 파괴되고 혈관벽이 많이 파괴되고 또 유전자가 상하게 돼서 암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스트레스 가운데 생물학적인 스트레스가 중요한 질병들을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매년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변이를 일으키는 그러한 독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게 되면 우리가 독감에 걸려서 매우 고생을 한다. 전염성이 강한 것입니다. 또한 박테리아나 여러 가지 각종 병원성 질환에 의해서 살모넬라균이라든지 폐렴구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폐렴을 일으키고 또 장염을 일으키고 또 로타바이러스를 통해서 추운 겨울날에도 설사와 구토가 일어나는 위장관 질환들을 일으키는 이러한 생물학적인 스트레스가 또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화학적인 스트레스가 있죠. 중금속, 중국에서 건너오고 또 우리나라의 자동차 가스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중금속, 또 화학적인 그러한 암 유발 물질들, 아황산 가스, 질산염,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또한 암 유발 인자들의 스트레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또한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스트레스, 소위 말하는 그 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 건강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 나라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모여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몸을 말하죠. Physical body, 몸을 말하죠. 이 몸이 쾌적한 상태, 또한 정신적으로 쾌적한 상태, 우리 마음이 늘 평안하고 마음이 안정감을 찾는 이러한 쾌적함이 정신적인 평안이죠.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아프지 않고 단순히 아프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쾌적한 걸 말하죠. 어디가 참 피곤치 아니하고 적절하게 참 생기가 있는 그러한 신체적이고 또한 정신적인 쾌적함 거기에다가 플러스 사회적인 쾌적함을 또한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쾌적함이라는 것은 대인관계를 통해서 또 사회적인 보장제도를 통해서 나라마다 각기 다른 그러한 노인연금이라든지 노인보장, 또 출산을 위한 보장 또 직업이 상실됐을 때 퇴직되었을 때이라는 실업급여 여러 가지 그리고 병들었을 때 보장되는 의료급여 이러한 사회적인 이러한 쾌적함 이것도 건강의 요소에 중요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쾌적함이 건강이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한 가지가 좀 빠져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998년도에 세계 각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러한 그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인 쾌적함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쾌적함이 있어야 그야말로 전인적인 이러한 쾌적함이 건강의 상태다. 그래서 스피리추얼 웰빙, 영적 웰빙, 쾌적함의 상태가 거기에 뿌라스됐어요. 그래서 이제 완벽한 건강에 대한 정의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 다행히도 성경과 부합되는 건강의 정의다. 그래서 이 성경의 건강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너희의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너희가 건강하고 범사에 건강하고 범사에 잘되는 이러한 그 전인적 건강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적인 영적이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때 우리가 진정한 영적 건강 전인적 건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했습니까? 흙으로 빚어서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담이 흙으로 빚었지만 아직 살아있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숨이란 그 말은 네샤마라는 말이에요. 네샤마라는 말은 그 신약 성경에서는 푸뉴마 바람 숨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받고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하이 네샤마라고 이 히브리에 원하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바로 자문서 20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런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라는 것은 바로 네샤마 하나님의 숨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웰빙이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과 끊임없는 연합을 통해서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웰빙이다. 그런데 이 영적 웰빙이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함으로 영이 죽게 됐다. 이거 영이 죽게 됐다. 그래서 영이 죽었다는 그 말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에요. 영이 숨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야마서 우리의 영이 생기를 받게 됐다.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에 우리 영이 다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을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병자를 고칠 때 어떠한 의학적인 약을 투여하고 이렇게 해서 고친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고치셨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는데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은 두루다니시면서 병약한 자를 고치시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천국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마귀에게 늘린 모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마귀의 이 마귀의 늘린 자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여러가지 질병인데 이 병이 육신의 연약함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내부에 그 귀신의 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많은 병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8년 동안 허리 꼽으라죠. 사단에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귀신을 내 쫓음으로 고치셨다. 그러자 허리가 즉시 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영적 치유의 역사 예수 그리시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고칠 수 있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기록을 저는 참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의학도로서 아주 충격을 받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고민을 사실 누구보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게끔 하나님이 부담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신학대학 도서관에 가서 그 신학대학 책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많은 책들을 공부하면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거의 의학공부보다도 같은 시간을 투자할 정도로 많은 책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 고민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나름대로 이러한 성경에 나온 질병에 대한 치유 또한 귀신을 추방함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해방과 축복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이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의학과 많은 연관이 있더라 이거예요. 의사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대의학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여러가지 난치병 지금도 치료될 수 없는 여러가지 척추증만증 이라든지 벙어리 또 귀머거리 중풍병 여러가지 그런 질환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고치시고 또한 여러가지 진흙을 이겨서 발라서 고치시고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치신 그 사실이 저에게는 매우 부담이 되고 이것을 풀어야 내가 진정한 의사가 되겠구나. 현대의학은 사실 영이라는 것을 치유하는 의학은 없다. 이것이 바로 신학이 구나. 영적인 치유와 몸과 혼 정신을 전 인격적으로 치료하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의사가 되겠구나. 이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건 계기가 또 요한복음 7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에 예수님이 고치시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주일날 성일날 안식일날 고쳤다고 해서 질척을 하니까 내가 이 사람의 전신을 고쳤는데 왜 너희가 하느냐 여기서 전신이란 그 말은 영어성경에 보면 Healing the whole man 그런데 그 원어를 더 자세히 보게 되면 홀론 안트로폰 휘기애스 이것은 바로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홀론 안트로폰이란 말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요 안트로폰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희기애스 이 말은 Healing 치유를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전인 치유를 한 것으로 왜 노여워하느냐 이 말이 그냥 딱 해답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 이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은 전인 치유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치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의사로서로 이러한 전문적인 의학공부를 하고 저는 나름대로 이러한 이 전인 치유 사역을 하기 위한 전문가로서 하나님이 트레이닝을 해주셨다 이거예요 독일 의사가 되게 하시고 독일 본 대학에서 종양학 박사를 얻게 하시고 또한 미국의 그러한 신학공부를 해서 또한 마치고 목사를 안수받게 하시고 또 스위스 랑헨탈에서 전인 의료 재단에 모든 전인 치유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하시고 이러한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정말 이 전인 치유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수십 년에 걸쳐서 준비하고 공부하게 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니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 치유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부여받고 영원한 영생과 이 땅에서 몸과 마음과 심령이 치유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이 제가 지금 갈급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방송을 통해서 전파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고 원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부터 먼저 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 이라는 것입니다 야구보소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실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교회의 장로는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4절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5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신다 일으키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의 사함을 입으리라 그래서 서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났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과 죄악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할 때 중붕병이 그냥 났어요 내 혈관이 경색돼서 막힌 병에서 나음을 입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근육이 마비되고 신경이 마비되서 생기는 중풍병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치유의 방법을 우리가 먼저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치셨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말씀으로 명령하시면서 고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죽은지 나희나 된 죽은 나사로가 그냥 붕대에 동여멘체로 무덤에서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붕대를 풀어놓고 다니게 하고 뭐 음식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그 슬픔 오직 외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과부의 외아들을 관에 매고 장사지대로 가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목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가 엉엉 통곡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가서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관 뚜껑을 열고 청년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이제 데려가라 얼마나 과부에게 참 충격적인 기쁨과 그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치유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에 하인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즉시로 그 하인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둘째는 안수하심으로 고치셨어요 안수하심 사실 이 안수라는 것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그 사용했던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지금도 병자를 위하여 치유할 때 주의종에 손을 얹어서 또 제자들과 모든 그 믿음의 표정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정 이러한 것에 손을 얹은 즉 낫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손을 얹어서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안수하실 때 나병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깨끗하게 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예수님이 안수한 게 아니라 아픈 자가 병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예수님의 몸을 만졌을 때 그러한 능력이 전의가 된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혈루병을 열두에나 아는 그 여인 얼마나 난치병이고 얼마나 창피한 병입니까 부정한 여인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마도 가정이 가정에서 참 이혼하지 않았을까 쫓겨나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한 병을 가진 사람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자궁내막증이라든지 월경불순이라든지 이런 불로 인해서 약을 투여하기도 하고 이것이 잘 안될 때는 그냥 자궁을 적출해버리면 그러한 되는 병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의술이 없어요 그리고 전 재산을 아마 돈이 좀 많았던 여인 같아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탕진을 했어요 유명한 의원들을 다 찾아다니며 그 의사에게 가서 내 병을 고치시면 내가 얼마나 더 드리겠으니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전전하다가 결국은 가사를 탕진하고 말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주요 메시야 바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야다 이것을 그녀는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으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어떤 역사가 능력이 나았다 그래서 현루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짐으로 치유를 받은 그러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 앞에 강구하면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것이 바로 접촉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접촉점 예수님과 접하는 근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놀라운 질병에서 해방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또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치료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맹인을 치료하시면서 진흙을 취해서 침을 바르고 침을 뱉아서 진흙을 이겼어요 그리고 눈에다가 발라준 그리고 신로한 모세가서 씻고 와라 그러니까 조금 다시 한 번 씻어서 완벽하게 고침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고치시고 안수함으로도 고치시고 또한 자신의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허락하심으로 고치시고 또한 네 번째로는 매개체를 통해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자면 희석이야가 종기 뭐 암에 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에요 종긴 종긴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처방을 뭐라고 내리셨어요 무화과 무화과를 찌어다가 그 종처에 바르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그 말씀에 순정하여 무화과 그를 찌어서 그 암 처소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암이 깨끗이 낫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도 무화과를 이어서 암에다가 얹어놓으면 낫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진흙을 발라서 눈에다가 이렇게 하면 낫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정하여 예수님의 명령대로 따르고 순정할 때 진흙도 무화과나무도 어떠한 것도 치료의 매개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참이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 간과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교회에서도 이러한 질병을 일으키는 귀신들을 간과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병자를 고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어떻게 했어요 꾸지졌다 그랬어요 꾸지졌다 그리고 그 열병을 쫓아 냈다 그랬어요 그 뭐를 말하냐 열병을 일으키는 영을 내어 쫓아낸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를 쫓아내므로 열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즉시 나음을 입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70인의 제자들을 전도하로 내보내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이러한 권능을 주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관을 받는 권세를 주었다 어둠의 권세 세력이 너희를 감당하지 못하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손도 대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제자들이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사역을 하면서 그들은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의 주신 권세대로 귀신도 쫓았는데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그냥 용기 백배해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귀신이 항보한 것으로 너무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보면 10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 기뻐 했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 이 죽기 사역이 승리한 것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이것이라는 게 뭐예요 축사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에 제자들이 축사한 것에 대해서 기뻐했죠 그리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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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가 바로 마귀와 그 귀신들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잡은 마귀의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축기사역이 첫째는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요 둘째는 이러한 사역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는 숙겨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사역을 행사하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마가범 심정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 첫째 표적은 뭡니까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표적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것이 또 마지막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축사 사역을 통해서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의 영에서 해방받는 그러한 이 사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슬기로운 자들 하고 자부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그 병 병에 여러가지 아까 병이 있다고 그랬죠 그 병 중에 서서 왜 그 악한 영이 들어가서 생기는 병이 생기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때 예를 의자면 두려움 이라든지 거부감 이라든지 슬픔 용서치 못한 마음 낙심 이나 좌절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어둠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영을 꼼짝 못하게 만나요 그 사람의 그 혼과 몸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함을 막아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치유는 약을 써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치유사에 가면서 저는 이런 것을 자주 경험을 했습니다 병자를 위한 말씀 후에 기도를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한 40대 여인이 안수받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안수를 봤는데 갑자기 반응이 일어난 그러면서 그냥 격려를 하면서 나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건 귀신의 영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자들이 그 밖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그 귀신을 향해 물어본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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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 중년 여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뭐냐 하면 불면증 불면증 이 불면증 10년 이상 수면제를 사용하던 사람 그리고 불안증으로 안정제를 그냥 달고 사는 분이 도저히 이러한 문제에서 해결받지를 못해서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 기도를 받다가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미움의 영은 떠날지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냥 온몸을 뒤틀거리면서 갑자기 잠잠해지며 그 영이 떠나갔다 이러고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 진료실에 와서 그날부터 약을 끊고 편안하게 잤다는 거예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이 사약을 하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자꾸 새로운 것을 발견한 아 이게 불면증도 그렇다고 해서 다 귀신의 영향은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과로가 있고 어떤 사람과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정적으로 불면증이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약을 먹지 않고서는 불면증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꼬박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을 때 이것은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를 해야 해요 그럴 때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러한 불면증의 영에서 자유암을 입고 나암을 입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에도 척추 측만증 환자 바로 18년 된 아브라함의 딸이 바로 사단의 메인바데여서 다시 말하면 그게 귀신에 들려서 척추 측만증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척추 측만증 환자로 고생한 자에게 예수 크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바로 그 척추와 고다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외과적인 질병도 영적인 질환으로 이러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 여러가지 중독성의 질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포르노 중독 자위 중독 이러한 중독 증상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해방을 받지 못하는 이것은 바로 그냥 하나의 억누름 억압 이거에서 자유함을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하게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은 안하고 그냥 아이고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모양이지 아니 뭐 이건 그냥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절대 기도를 받아도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특히 축사 기도를 할 때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능력의 분별로서 아 이것은 귀신에 의한 병이다 영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진단이 되면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이게 귀신에 의한 질병인 것을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귀신에 의한 질병으로 믿습니까 오케이 해야 되는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떠나긴 하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면 나중보다 더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심해지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영적 질환으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아 이것은 악령에 의해서 내가 생기는 질환이구나 모든 중독 증상 이것 때문에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적인 중독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참 매여있는가 그래서 이 모든 매임과 묶음에서 자유함을 입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요 해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외에 자살 중독 이것 참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의사생활을 하면서도 또 목교생활을 하면서도 보는 거지만 한 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70 80%가 나중에 자살을 하게 돼요 우리 참 이 사역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몇 사람 계셨어요 한 분 젊은 그래도 청년 한 30대 후반 청년인데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목을 매달 전기줄에 목을 매달 책상에 올라가서 책상을 딱 치고 목을 매달 하는데 하니 발버둥 거리다가 전기줄이 뚝 끊어져 몇 번 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참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살의 귀신의 영을 추방 했다 추방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한동안 완전히 자유암을 입고 안 왔어요 나중에 한 5년 후에 5년 6년 후에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자유암을 입었다 완전히 일인데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하고 우울증 때문에 그냥 하다가 제 방송하는 걸 듣고 오신 분이 계신 그런데 참 그 기도를 받고 축사사역을 받은 후에 놀랍게 치유됐어요 완전히 새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포철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도 봉사도 하고 또 나중에 교회에 우리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10년 이상을 이렇게 헌신을 하신 분 그런데 이 마귀가 집요하게 잠깐 교만한 생각이 들고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그냥 시험이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몇 번 찾아가서 정말 다시 권고하고 기도해주고 했지만 자기 본교에 돌아가겠다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기도만 했는데 나중에 한 1년 후인가 우연히 그 며느리를 통해서 들은 건데 돌아가셨다는 끔찍한 충격적인 그러한 소식을 들었어요 자살하고 많은 거예요 이러한 자살의 영 중독의 영 우울증의 영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와 같이 연합하여 그러한 기도생활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어둠의 건설은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떠나갔다고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계속 남을 도울 수 있는 치유받은 사람은 남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수많은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악하고 덜한 귀신의 영에 의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집안이 경제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사업에 실패하게 되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도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생명의 역사를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 지었던 그 죄악들을 다 배게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우리와 같이 수많은 영혼들이 크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 받고 크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크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그 인생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